cgcgv요? 26,800원요? cgcgv 자 이 놀자주죠 지금 극장이 적자에요 그죠 26,800원 2000원 땄네요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까지는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왔나 한번 왔네 잠깐만요 이 부분 왔었나 왔네 이 놀자주잖아요 극장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물러나면은 우리 회원님 중에 그 광주에서 롯데 시네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골드 회원님 중에 적자에요 코로나 피해 주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코로나가 물러나면은 극장이 이제 다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홀딩이구요 손절가는 본인이 들어간 가격이요 26,800원이요 매집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이 많이 간나 안간다 많이 못가요 많이 못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익절가를 맥시멈을 여기로 잡아 줄게요 35,000원이요 35,000원까지 올라가면요 목표가를 35,000원 잡으시구요 거기서 익절하시고 나오시구요 얘를 다시 들어갈 때는 여름 지나서 다시 한 2만원대 와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2만원 초반이죠 2만원 초반에 와주면 그때 가서 노려보시구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으세요 35,000원이요 손절가는 내가 들어간 가격이요 26,800원 손절가 잡고 싸우세요 높이 본다 한번 다 높이 보시면 안됩니다 자안이요 자안 500원 동전주죠 목요일날 들어갔어요 수요일날 500원 여기 딱 찍을 때 들어갔어요 상황가에 아니면은 뭐 옛날에 들어가셨어요 자안 요 근래에 들어가셨어요 옛날에 들어가셨어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는게 2018년도 적자고 2019년도에는 흑자 나왔는데 올해 적자에요 그죠 시가총액 1100억짜리 프레미엄은 89% 붙어있구요 돼지주가 30% 그 다음에 유통주식은 1억 9천 6백만주 액면가는 100원 100원짜리에요 사명을 변경 독점 바이오 헬스케어 생명공학연구소 얘가 과거 이름이 뭐였어요 전에 자안이 혹시 그 전에 이름 모르시죠 이번에 따라 들어 하신거죠 단타 따라 들어간거죠 팩트론 이런의 주가만 주작하는 애들이지 상패는 없어 유보율은 다 까먹고 돈이 별로 없네 자본금을 20억에서 140으로 올려놨네 부채비율은 높여 놓고 돈을 많이 까먹었네 매집인가 치고 갈려고 하는건가 여기 물동량 별로 없네 들어올렸을 때 이런 애들은 매집을 빨리 해요 6억 3천만주 4억주 한번 눌렀다 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손줄과는요 손줄과 350원 잡으시구요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은 이 정거점 500원을 뚫을 거에요 이 정거점 500원 뚫으면 문의주세요 뚫으면 힘이 얼마나 많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요정도 500 한 80원 때까지 올릴 것 같긴 한데 일단 500원 뚫으면은 문의를 바로 주셔야 되요 아셨죠 손줄과 그렇게 잡고 그렇게 싸우세요